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2일 오늘 토종볼 최밀군 그 집이 많이 지어 내려와서 어 2칸 정도 올려 줄 건데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토치료 좀 자 자 바람에 그 쓰러질까봐 이렇게 나무를 하나 대놓고 목을 받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제껴서 이 벌통이 좀 싸나운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잘 떨어지네요. 가져오세요. 내가 들을까? 네가 들을래? 여기가 들기는 편해. 똑같이 하면 돼. 뒤에서 안어서 들어. 그대로 들고요. 열어주겠습니다. 내려 놔 이제 그대로. 그렇지. 맞춰주고 이제 월라인을. 됐어. 됐어. 이렇게 두 칸을 올렸습니다. 벌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. 마치 두목 나는 것처럼. 금방 자리를 잡을 겁니다. 파카로 마무리 해 주겠습니다. 파카로 마무리 해 주겠습니다. 파카를 쳐줍니다. 파카로 마무리 해 breat Map 손님의 comp and Robin 씨앗을 해줍니다. 오른손 전자리를 그래 라고. 오른손이 터만 안해. 자 탁하 마무리 했구요 아이고 높이가 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요 설탕 자루는 뽑아서 내려 주겠습니다 밑으로 요거는 이제 설탕 냄새도 좀 그 꿀냄새 방지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날이 춥기 때문에 보온을 목적으로 제가 설탕 자루를 이렇게 감싸 줬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설탕 자루 안에 있는 그 코팅된 비닐을 제거를 했습니다 습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참조하시기 바라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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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다가 한방 으 아 maximize 톨 스트록을 해야 돼 알감wright 고기 낮은 아 나한테 쳤어 밑에 쟤 밑에다가 중간에 하나 해주세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타카로 맨 위에다 해야지 맨 위에다가 중간에 하나 맨 밑에 하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귀물마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올려놨던게 여기 이제 그 고정용 골동 고정용인데 여기다가 돌멩이를 이용해서 이제 바람이 오면 쓰러질까봐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무거운 돌동이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종벌 최밀군 두단 올리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후